오늘의 입술도 핑크! 옷도 핑크!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로 갇혀 입은 오늘 핑크색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눈 뒤집어질 인천여행을 떠났는데요 신나는 액티비티부터 눈물 나게 아름다운 노을까지 여행은 인천이지! 인천 강화도 핑크 여행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이번 인천 핑크 여행지 첫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강화도의 명물 순무김치를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김치 파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세상에 가게가 이렇게 힙할 수가 없어요 펫도 안 넣은 거죠?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사실 발효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곳엔 강화도 특산물 순무로 만든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요 순무 이파리로 만든 페스토와 채소, 햄, 치즈에 순무라패로 팡파를 터뜨리는 순무 샌드위치입니다 음! 페스토 미쳤는데? 이 사이사이에 지금 빵이 그 페스토로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빵 사이사이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순무로 이런 메뉴를 만드실 생각을... 이렇게 감탄했던 중에 사장님께서 순무로 만든 솜땀을 꺼내오셨는데요 태국의 김치라 불리는 이 솜땀! 순무로 만들어진다면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? 어머! 짭짤한 피쉬소스와 동남아풍의 매콤함 그리고 순무의 아삭함이 활용점정인 맛이었습니다 순무 샌드위치로 간단히 배를 채운 후 도착한 곳은 핑크색 루지가 있는 강화 루지입니다 핑크 맞지? 아니 지금 앞에 안 보여 앞에 색깔이 좀 다르게 보여가지고 여행 컨셉이 핑크인 만큼 핑크 헬멧을 착용했는데 이게 웬걸 핑크색은 스몰 사이즈더라고요 아니야 맞긴 맞아 맞지? 작아? 스몰 맞다니까 우와 풍경이 진짜... 와 스위스 같아요 핑크 아니 여기 무슨 약간 형형색색 스포츠카 중고차 매장 같은데? 너무 귀엽다 어떡해 핑크 여기 코스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직진 코스가 많은 곳이고 하나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렇게 코너가 많은... 어우 많은 곳인데 코너가 많은 곳은 이렇게 앞에 풍경이 진짜 예뻐가지고 풍경을 보기 가지고 disappointed 아 Mistress 이제 두번째 타는 거고 이번에는 벨리코스로 왔고 여기는 철저 축진 코스가 많다고 해가지고 속도를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맞아요 우와 빨라요 우와 빨려주세요 유 experiments 이 코스예요. 이거예요. 핑크색 빈백 소파, 핑크색 테라스, 그리고 핑크색 삼겹살까지 모든 것이 핑크로 완성되는 이곳은 아임파인 바비큐장입니다. 아까 핑크김치에서 사온 저희가 라페가 있거든요.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 순무라페 삼겹살을 싸먹으면 진짜 그 쌈무가 필요없어. 이게 진짜 약간 진리일 것 같아. 와 미쳤어 미쳤어. 와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약간 가만 보면 쌈무 대신에 이거 주는 식당 많았으면 좋겠어. 와 이게 진짜 치트킨 진짜. 진짜 이색적이다. 조교 카페. 삼겹살을 먹고 차로 2분 거리에 조교 카페가 있다고 해서 들렀는데요. 입욕제까지 핑크로 해버린. 핑크 여행의 끝판왕 입욕제까지 핑크로 맞춰 조교 체험을 시작합니다. 따뜻해졌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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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졌고 핑크색을 풀어봅시다. 빨대까지 핑크네. 내 인생에 접할 수 있는 핑크는 다 접해본 것 같아. 여기는 장와리 해넘이 마을이라는 곳인데 마을 이름 자체가 해넘이 마을이라고요. 특히 이 노을 질때 논두렁이 빗은 해가 진짜 이뻐요. 논두렁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보면 이렇게 핑크로 뒤덮인 산책로가 나오는데요. 강화도에서 노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조망지랍니다. 완전 다 핑크야 핑크로.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. 우리가 진짜 인생이 살맛날 때 핑크빛 인생이라고 부르잖아요. 인천 강화도가 딱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시야에 걸린 풍경 하나로 아, 살맛난다 말할 수 있는 곳. 종종 만나는 잿빛 같은 일상에 채도를 높이는 여인지. 당신의 주말이 핑크빛이 될 수 있도록 인천 강화도 어떠신가요? 또 헤어지기가 아쉬운 날일 때. 아니오, 이렇게öl고지 побольше입니다. 저같은 간절한 주제입니다. 이 시야에 오류가 남자로 와보신 저의 명절이죠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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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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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error입니다.